되는 건가? 여러분 일단 랩을 해야 되니까 동영상 공부를 하겠어요 요즘에 또 핫한 게 있어 플래미더머니 겸위롭다 강력한 우승후보 이거 봐줘야죠 난 못하겠어 나는 랩은 안 되겠다 아니 내가 랩을 할 거야 노래도 못하잖아 랩을 안 받을 것 자식 야 노래랑 랩은 달라 랩은 수익이 있으면 돼 큰일이네 귀여워서 나한테 디스 랩을 한번 해봐 그래? 너한테 디스 랩을 갑자기? 알겠어 비트 주세요 드랍 더 비트 쿵쿵따 쿵쿵따 나는 너가 도움이 될 줄 알고 전화를 했지 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지 그래서 나는 이제 끊어야겠지 내가 무슨 중기 영화를 누리겠다고 너무 휴대전화로 큰일이 안 돼 다 날 무시하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 안녕하세요 엄마 내가 랩을 해야 돼 근데 못하겠어 엄마 랩 할 줄 알아? 지혜가 집에 왔어 그한테 감쪽을 했어 아니? 아 잘하는데? 시윤이가 나 보고 올 때 잘하고 있어 나는 너가 도움이 될 줄 알고 전화를 했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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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0월 말에 왔어요 나 10월 말에 왔어 날씨 쌀쌀쌀쌀쌀할 날씨 습위스에 저는 시윤시 아하하하하하 만연한 가을 날씨 짤짤한 가을 날씨 스위스에서 슬비스시요 한림 속속에서 숯사숯을 차사시 차사시 수백힌 숯사하고 한쪽 세불로 세조하며 하는 삼십삼삼 평상등이 슬비스시 예! 가을 요 누렇게 익어가는 뼈 푸른 하늘 요 앨록 달록 코스보스 요 가을은 숯사생의 계절 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지 않는 것이 생각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요 요 요 요 풍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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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지 왕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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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요 요 요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